제가 오늘 주할 찬송이라고 하는 성가를 하나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게 될 텐데 이 성가 중에 교호분들과 제가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가운데 십자가랑 동그라미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이 부분을 제가 노래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노래로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음을 맞춰서 제가 할 거거든요.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할 찬송을 마칠 때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두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아멘 할 때 저 한 번 하나 해서 먼저 아멘만 연습해볼게요. 아멘 시작 아멘 그럼 제가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두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한번 할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싶게 풀림쓰물 두 번째 페이지 뒷면을 해주셔도 돼요. 네 이 알레루야 성대한 알레루야를 제가 먼저 하면 교우분들이 따라서 한 번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하면 교우분들 한 번 하고 음 한 번 높이고 제가 한 다음에 교우분들하고 은 한 번 높이고 제가 한 다음에 교우분들하고 은 한 번 높이고 제가 하고 교우분들 하고 하게 될 건데요. 오르반 미음 한 번만 눌러볼게요 알레루야 시작 시작 교후분들이 끝나고 나면 오르반 단추자님께서는 팍 눌러주세요 알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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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소리 한 번 누르시고요 알레루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에 있는 파견 알레루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213페이지에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빛과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보낵시다 알레루야 알레루야 아리님 감사합니다 알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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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대형방송을 할 때 신부님께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 대형과 하고 난 다음에 오르간이 아주 자원하게 이제 대형방송 다시 택배됐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연주를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땅에 선을 타지 마시고 섬가대가 땅에 선을 타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너무 잘 3주간 3일 동안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기도 너무 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절제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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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e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이제 제 예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성전 입구를 해봐여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원의 성사를 거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단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르는 이 불을 걸파게 하시오 아멘 그리스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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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리스도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상처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살려주소서 아멘 영광스러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은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소 이제 행렬이 시작됩니다 삶에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 외침을 받아 우리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행답하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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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빛의 빛성인 우리를 되시하여 사제는 장엄한 부활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미치고 기뻐 유명하게 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P 감사합니다. 찬송 1장 찬송 1장 찬송 1장 아멘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나하나 올리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류하신 천주 성부와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의 소리 소리 높여 찬송하니 마땅하고 오른 일이 오니